네, 이번 시간에는 암호화폐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가지 이슈를 좀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2018 G20 금융안정 컨퍼런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차를 해서 개최를 했는데요. 최정표 KDI 한국개발연구원장이 금융시장의 위험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국제공조와 협력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국제공조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한 이야기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의아하심을 갖는데요.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국제공조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빨리 올바른 규제 방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의견을 내는 것이 옳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또 황건일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G20 중심의 국제공조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는 의견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정부와 관련된 두 분께서는 현재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G20 글로벌 금융컨퍼런스니까 국제적인 금융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도 있었냐면요. 블록체인 기술이 매력적인 기회의 요인이다. 금융 안정성에 도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매력적인 기회인 것만은 당연한 거고요. 금융 안정성에 도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또 한 가지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 이미 선제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물 건너가고 시기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체프만 캐나다 연구실장은 암호화폐 자산은 기회이자 도전이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자산이 실제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자산이 기회이자 도전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앞으로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시장들이 나갈 바를 좀 나타내주는 지표라서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다음 달에 있을 G20에 관련된 암호화폐, 암호 자산과 관련된 G20 관련 논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우리나라의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1월 금융 암호화폐 실명 거래제 전후에서 론칭된 거래소들이 상당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6일 같은 경우 거래량을 보면 OK 코인 코리아 같은 경우 24시간 거래량이 겨우 1 비트코인이었는데 어피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약 3300 비트코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큰 대조를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요. 우리나라의 4대 거래소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래량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거래소가 독식할 수 있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일어났던 거래소 해킹 사건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거래소에 대해서는 신규 실명 거래 계좌 발급에 어려움도 있어서 확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중소거래소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중소거래소도 우리 암호화폐 자산 발전을 위해서는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루빨리라도 중소거래소도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줘야지만이 거기에 맞는 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거래소별로 규모에 따라 하루 거래량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은 대형 거래소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이용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거래소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정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일본의 모네로가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고요. 체골 해커들이 대량으로 권고됐다는 소식입니다.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서 타인의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체골하는 해커들이 현재 무려 16명이나 경찰에 첩포됐다고 합니다. 멀요어를 이용하는 건데요. 해커들이 주로 해킹을 시도한 화폐가 익명성이 높은 모네로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융당국에서는 익명성이 높은 화폐에 대해서 거래소에서의 거래 퇴출으로 현재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익명성이 높기 때문이죠. 특히 해킹이 손쉬워서 유명 사이트들이 집중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모네로나 제트캐시 등 익명성이 높은 화폐에 대해서 일본 금융당국이 거래 중단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례를 보시면 모넥스 그룹 코인체크를 얼마 전에 인수했죠. 코인체크가 해킹 사건으로 모넥스 금융그룹이 인수됐는데요. 여기서는 익명성 화폐를 상장하는 것을 폐지시킨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히트 비트코인에서는 모네로에 대해서만큼은 일본 거주자들에 대해서 이용 중단을 선언을 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모네로의 50% 이상이 거래되는 데가 히트 비트코인인데 이 사이트에서 조차도 일본 거주자 이용을 중단했다고 해서 일본 금융청에서 상당히 강한 압박을 강하지 않느냐, 압력을 넣지 않느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요한 것이 현재 해커를 대량으로 대거 검거했고요. 이분들은 남의 컴퓨터에다가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서 해킹하고 거기서 채굴을 하게 만드는 기술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 사이트들이 직접 공격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익명성이 높은 화폐는 현재 다른 나라에서도 현재 거래를 중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화폐 아이콘의 소스코드 오류가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사실은 조금 충격적인 소식이긴 한데요. 미국의 레디스 사이트에서 아이콘의 전송 비활성화 버그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단순 오타로 누구나 토큰 전송이 중단이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오타니까요.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A를 쳐야 되는데 B를 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단순 오타로 인해서 현재 아이콘에 갖고 계신 모든 노드에서 누구나 이 토큰의 전송을 가능하게, 중단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이 거래의 신뢰성 문제에 상당한 오류를 일으키게 만들고 신뢰성의 훼손을 가져오는 상황인데요. 현재 오류를 수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려 노드가 2만 5천 개나 되고 이 2만 5천 개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를 해야지만이 현재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내놓은 의견은 하드포크로 기존 화폐로 빨리 교환시켜주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내고 있는데요. 이런 비슷한 오류가 다른 화폐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동일한 오류가 이그드랏이라는 화폐에서도 발견이 돼가지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똑같은 오류가 다른 화폐 두 곳에서 이렇게 발견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하고 중요한 것은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한 번 의심을 갖게 하고요. 우리가 게임을 출시하더라도 여러 번 데모를 해서 버그를 계속 잡아내고 있는데 이런 암호화폐 자산처럼 중요한 암호화폐 코인에서 이런 소스코드 오류 그것도 단순한 코딩 오류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이 많은 우려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네 가지 뉴스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결국 오늘 네 가지 뉴스도 자세히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빨리 어떠한 규제 방안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서로 합의를 이루어줘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의 의견이었고요. 또한 악성 프로그램을 심는 해커들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다시 한 번 나오고요. 익명성이 높은 코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계 각국이 거의 규제를 할 것이라는 게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를 허용해 준 일본에서 조차도 이런 익명성 높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알게 모르게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겨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순한 오타로 인해서 현재 소스코드 오류가 발견됐다. 이 점은 우리 암호화폐 코인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좀 더 신경 쓰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지만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